요즘 대형마트를 돌아다녀 보면 할인 행사 안 하는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의 거센 공세에 업종을 가리지 않고 오프라인 할인 전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제 막 문을 연 대형마트 식품 코너 한정 판매되는 5천원 치킨을 사려고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하루에 2만 통씩 팔렸던 9년 전 가격 그대로 다시 나왔습니다 소고기와 랍스터 등 고가 식재료들도 초특가 할인에 포함됐습니다 경쟁 대형마트도 올해 초부터 반값 강화회 등 큰 폭의 할인 행사를 이어 왔습니다 박리다매의 이웃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대형마트들 영업이익은 크게는 80% 가까이 줄어들며 일제히 급락한 반면 온라인 쇼핑은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른 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가격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선 자체 물류망을 통해 가격을 낮춘 반값 택배까지 나왔고 한 배달업은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함께 배달음식 반값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초저가의 일상화에 소비자 반응은 예전보다 무덤덤합니다 가격은 낮을수록 좋지만 할인 경쟁에 주저앉는 업체라도 생기면 장기적으로 그 부담이 소비자들에게도 이어지리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장토웅입니다